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야니스 아데토 쿤보가 케빈 듀란트에게 리스펙을 보냈습니다. 그는 듀란트가 여전히 NBA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37세의 나이로 25플러스 득점 경기를 10번 연속 기록하면서 해당 부문에서 마이클 조던을 제쳤습니다. NBA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인 도노바 미첼이 팀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트레이 영은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 부진한 것에 대해 자신은 지는 걸 정말 싫어한다며 현재 기쁘지 않다고 말했으며 보그단 보그단 우비치는 애틀랜타가 팀으로서 좋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구단은 캠 레디시와 연장 계약을 맺기보단 트레이드하길 원합니다. 데니 그린은 벤 시몬스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6피트 11키를 가진 선수가 그렇게 움직이고 드리블을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만약 클레이 탐슨의 부상을 만든 그 플레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라 후회 담긴 말도 전했습니다. 뉴욕 관중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제스처를 취했던 줄리어스 랜드리 결국 팬들에게 사과하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라바볼은 다리우스 갈랜드가 이번 시즌 올스타에 뽑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웬일로 칭찬을? 기타 치는 남자 랜스 스티븐스는 인디애나와 잔여 시즌을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연 계약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 KBL에서 뛴 적 있던 키퍼 사익스 또한 인디애나에서 잔여 시즌을 계속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마커스 커진스가 덴버와 10일 계약을 맺으며 NBA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볼볼이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